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동산 꿈은 꿈을 꾸는 이의 경제적 상태, 안정성,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물리적으로는 주택, 땅, 건물 등을 의미하지만, 꿈에서 이는 꿈을 꾸는 이가 현실에서 느끼는 안정감, 소유욕, 성장욕구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꿈은 재정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계획, 가정과 관련된 불안감 등을 상징할 수 있으며, 꿈 속에서 부동산의 상태나 그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안식처이자 경제적 자산을 의미합니다. 꿈 속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반영되며, 부동산과 관련된 꿈은 꿈을 꾸는 이가 삶에서 안정감이나 안전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집을 구입하거나 큰 땅을 소유하는 꿈은 그 사람이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삶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더 나은 삶의 토대를 찾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경제적 자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꿈 속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은 꿈을 꾸는 이의 경제적 상태나 재정적 고민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부동산을 구입하는 꿈은 경제적 여유나 자산축적의 욕구를 나타낼 수 있으며, 반대로 부동산을 잃거나 손실을 보는 꿈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재정 문제를 미리 경고하거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관리하는 꿈은 자기 성취와 성장에 대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물리적인 소유물일 뿐만 아니라, 꿈 속에서는 자신의 성취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큰 집이나 고급스러운 부동산을 소유하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성공을 중요시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 속에서 부동산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지에 따라 그 욕구의 강도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꿈은 종종 꿈을 꾸는 이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는 꿈은 그 사람이 미래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거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나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자신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부동산, 특히 집과 관련된 꿈은 개인의 감정적 안전과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집은 안락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가정과 관련된 문제나 감정적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깨지거나 무너지는 꿈은 가정생활에서의 불안감이나 관계에서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반대로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가정에서의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꿈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 변화, 혹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은 삶의 변화나 성장에 대한 상징일 수 있으며, 이 꿈은 특히 직업적인 변화, 가정생활의 변화, 혹은 재정적 안정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꿈은 인생에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잃거나 손실을 보는 꿈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불안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잃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현재의 삶에서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상실을 반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현실에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큰 부동산을 소유하는 꿈은 자신감과 성공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성취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크고 화려할수록 그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현실에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현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유사하게, 꿈 속에서도 중요한 결정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현재의 선택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신중하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수리하는 꿈은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정생활이나 재정상태를 더 잘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꿈은 자신이 현재의 삶에서 균형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 속에서 부동산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잘 관리된 부동산은 현재 삶의 안정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꿈은 종종 경제적 불안이나 재정적 압박을 반영합니다. 현실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꿈이 자주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꿈을 꾸는 이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특히 재정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꿈은 또한 감정적인 안전과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집은 물리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과 관련된 꿈은 종종 감정적인 안정이나 가정생활에서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금반지를 받는 꿈 처녀라면 결혼이 이뤄지고, 재물과 돈이 생기며 부동산이나 아파트의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폐몽의 경우 장차 사회적인 여류명인이 될 귀한 딸을 낳음 까마귀와 까치가 함께 어울려 노는 꿈 까마귀와 까치가 함께 어울려 노는 꿈을 꾸게 되면 저축이나 채권, 주식 투자에서 많은 이득을 보고 부동산이 생긴다. 낙타를 끌고 오는 꿈 소나 달 돼지, 염소 등 가축을 사거나 협조자를 얻게 되어 도움을 받거나 부동산, 작품 등이 생겨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넓은 평야의 참나리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부동산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짭짤한 재미를 본다. 대수술을 받다가 죽는 꿈 대수술을 받다가 죽는 꿈을 꾸게 되면 물건, 부동산 등의 매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축하할 만한 반가운 소식을 듣는다. 돈벌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문서를 잡아 재산을 증식하게 된다. 작품 창작을 하게 된다. 배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어 재물이 생기고 가정이 풍요로워질 것을 암시한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거나 구입하려는 부동산이 있다면 돈이 될 것으로 보아도 좋다. 돼지 새끼가 자라서 우리 안을 가득 채운 꿈 부동산이나 증권 등에 투자한 돈이 몇 배로 불어나게 될 진조 돼지 우리 안에 배설물이 수북히 쌓여있는 꿈 사업이 잘 되어 돈과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거나 이를 재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 뒤에서 여자를 안고 성교하는 꿈 믿고 의지하던 사람과 상의할 일이 생기거나 상품거래, 부동산 등 계약할 일이 생긴다. 농밭 여기저기에 많은 누예가 널려있는 꿈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보게 될 것이며 돈, 재물, 먹거리 행제 등을 암시합니다. 농밭에 불이 붙어 활활 타는 꿈 정올달의 꿈을 꾸면 한 해 동안 농사일이 잘 되고 풍년이 든다.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부동산이나 전답을 사게 된다. 누군가 약도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꿈 부동산을 중개업자를 통해 사고 팔거나 흥정하게 된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쳐 입은 꿈 질병에 걸리고 타인에게 멸시를 받거나 신분, 동업자, 주택, 부동산 사업 등이 쇠퇴함 대변을 구덩이나 자루에 퍼 담는 꿈 대변을 구덩이나 자루에 퍼 담는 꿈을 꾸게 되면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저축하게 된다. 고래의 뱃속으로 들어가 보니 큰 건물이 뚜렷하게 보이는 꿈 앞에 주택을 사서 입주하게 된다. 부동산 투자, 이전, 이사 관람 등이 있다. 공을 차서 골대 안에 넣는 꿈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채산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장, 단기 안목을 바라보게 된다. 답사한 후에 투자를 한다. 궁궐 안에 카네이션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입학하기, 자격 취득, 취재, 폰담, 결혼, 부동산 매매, 취득, 소환성취 등이 있다. 금사라기가 땅에 질비하게 깔려 있는 꿈 정초의 꿈을 꾸면 한 해 동안에 농사일이 잘 되고 풍년이 든다. 외상값을 거두어들인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땅값이 치솟는다. 방석에 앉아서 억무를 보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승진하여 입신 출세한다. 임야나 부동산이 금값이 된다. 밭에 인삼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있거나 문서상 좋은 기초가 보인다. 벼락이 땅에 떨어져 불이 나는 꿈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가옥을 장만한다. 생산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린다. 병원에서 수술 도중에 죽는 꿈 물건 혹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복덕방에서 방과 집을 구하는 꿈 실제로 부동산 매매 관계가 있거나 이전, 이사소가 있다. 청탁, 전, 월세 등이 있다. 부동산 업자와 악수를 하는 꿈 꽁꽁 얼었던 땅이 서서히 풀리고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 부동산 투자, 알선, 약속, 정보, 청탁, 소식 등이 있다. 사과를 쪼개놓고 말다툼을 하는 꿈 재물과 부동산의 유산을 놓고 감논을 박하며 싸움을 하게 된다. 소를 기르는 꿈 소는 조상, 재산, 금전운, 권위, 명예, 자식, 집안 식구, 부동산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재산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식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손목의 팔찌가 빛이 나는 꿈 킹급의 탱운과 재물을 손에 거머쥐게 된다. 부동산 취득, 문서기약, 수출신용장, 낙찰, 수주, 관도급 공사, 소유권, 권리 등이 있다. 성장이 보이는 꿈 지신, 재물, 돈, 사업, 일거리, 상품, 식품, 식복, 먹거리, 물증, 진연물, 유산, 선물, 소망, 행운, 소화, 성취, 예술, 작품,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을 상징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식복과 즐거운 파티에 참석하게 된다. 신발을 잃어버린 꿈 직장, 재물, 부동산, 부모 등 자신이 의지하던 곳에서 화근이 생기고 진행하고 있는 일에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된 쌀독에 오래 묵은 쌀이 가득 담겨 있는 꿈 부동산을 받거나 적금 또는 개를 타게 된다. 동전이 축적되면 은전이 되고 은전이 축적되면 금전이 된다. 아파트 단지의 안쪽이 환히 밝아 보이는 꿈 아파트 분양에 추첨되어 새살림을 꾸리게 된다. 부동산 투자, 사업 선거가 있다. 양복감이나 비단옷감을 사는 꿈 꿈에서 천종류에 해당하는 양복감이나 비단옷감을 구입해 가지고 운거순동산이나 부동산 또는 재물의 획득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써 행제수나 좋은 일이 생길 것임을 말해준다. 양지마른 곳에 새집이 곱게 단장되어 있는 꿈 복터를 장만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하게 된다. 여러 마리의 돼지 새끼를 낳아 그 돼지가 자라서 우리 안에 가득 찬 꿈 부동산이나 증권 등에 투자한 돈이 몇 배로 불어날 조짐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이 점점 커지는 꿈 부동산이나 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성과와 수익을 올리게 된다. 옷감을 구하는 꿈 옷감을 구하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이득이 될 물건을 구입하거나 취업 또는 결혼을 하게 될 징조다. 옷감을 필로 들여오는 경우 부동산이나 재물, 권리 등을 많이 취득하게 되며 여행하는 옷감을 사오는 경우에도 부동산이나 명예 등을 많이 얻게 된다. 옷감이나 종이류를 구입한 꿈 부동산의 서류를 꾸미게 되거나 소개업자를 통해 무슨 일인가를 소개받게 된 개고기를 먹는 꿈 개고기를 먹는 꿈은 부동산 거래에 실패하거나 문서가 잘못되어 집안의 재물이 나갈 것을 암시한다. 아니면 형제 간에 다툴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개미가 사람의 정강이를 물어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동산이나 문서상 계약을 하게 된다. 행제소가 있다. 거미줄에 잡힌 벌레를 구하는 꿈 거미줄에 잡힌 벌레를 구하는 꿈은 음모나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거나 나쁜 계략을 발견하고 제거함을 의미한다. 부동산 계약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사기성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울 속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보이는 꿈 부동산이나 아파트 추첨에 뽑혀 행운의 열쇠를 준다. 이사, 이전, 부동산 계약 등이 있다. 경마를 구경하는 꿈 부동산, 투기, 증권 등의 일과 관련된 것으로 급히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나 초조하고 당황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공사일에 약속과 실천을 하게 된다. 부동산 매매, 관리 행도가 있다. 쫓아내도 돼지가 자꾸만 따라오는 꿈 쫓아내도 돼지가 자꾸만 따라오는 꿈을 꾸게 되면 부동산 투기나 증권 투자에서 실익이 없는 운세다. 꾀짓 꿈이라고 다 좋은 꿈은 아니다. 창, 투, 포, 한 해모 등의 시합을 하여 승리하는 꿈 생산, 유통, 수출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부동산 투자, 지출, 장기성 투자, 적금, 채권 등이 있다. 찾아오는 방법을 약도로 알려주는 꿈 찾아오는 방법을 약도로 알려주는 꿈을 꾸게 되면 중개인을 통해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흥정할 일이 생긴다. 차녀가 금반지를 받는 꿈 결혼,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동산, 아파트 등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친구나 애인과 같이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는 꿈 실제로 친구, 애인과 같이 문화의 공간에서 재미있게 하루를 즐긴다. 친구와 같이 증권, 생산, 무역, 부동산 등에 공동 투자하여 짭짤한 수익을 올려 제 몫을 차지한다. 재물, 횡재, 돈, 물품, 선물, 소화 성취 등의 기룬이다. 코뿔소가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는 꿈 부동산을 사두면 금값으로 껑충 뛰게 된다. 재물, 돈, 먹거리가 호주머니에 가득하다. 택시 안에서 손님과 담배를 주고 받는 꿈 부동산, 물건, 상품, 사업 등에 관한 계약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 텃밭에 똥이 깔려 있는 꿈 부동산이나 토지, 임해에 투자하면 시운이 다 가격이 껑충 뛰게 된다. 포도한 송이를 훔쳐서 몸속에 감추는 꿈이나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부동산 소유 행제, 재물, 돈, 물품, 식복, 합격, 당선, 자격 취득 등이 있다. 향나무를 타고 올라가 맨 위까지를 잡는 꿈 각종 시험 합격, 당선, 승진, 입학, 승리, 성공, 학위, 자격 취득, 취재, 계획, 합의 수주, 낙찰, 재물, 돈, 행운, 권력 등 부동산 소유, 명예, 부위, 소화성취 등이 있다. 흙위를 기어가는 개미를 유심히 쳐다보는 꿈 흙위로 기어가는 개미를 유심히 쳐다보는 꿈은 뭔가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나타난다. 가령 부동산을 다 잃게 되거나 주식을 다 잃게 될 것에 대한 불안, 친구의 영향력으로 생활이 부실해질 것에 대한 경계심이 숨어 있음을 의미한다. 흙더미를 줍는 꿈 즉, 토지 등 부동산이 손에 들어오게 될 길몽이다. 땅 속에서 똥이 나오는 꿈 생산 및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엄청난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부동산이나 토지, 이메일 투자하면 금사락이 땅이 된다. 땅의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는 꿈 희귀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문서, 부동산의 필시 경사가 있다. 땅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꿈 부동산이나 토지, 이메일 투자하면 땅값이 뛰게 된다. 생산투자, 재물, 돈 등이 있다. 땅에서 악취가 물씬 풍기는 꿈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때를 맞아 투자가치가 껑충 뛰게 된다. 호경기를 맞는다. 땅을 파서 일구거나 흙을 집안으로 운반해 오는 꿈 부동산이나 목돈 및 재산권과 연관된 이권이 늘어나고 가업의 풍요와 안정을 얻게 된다. 마늘을 하나하나 쪼개는 꿈 어떤 공유물에 대하여 지분을 나누어 주거나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 부동산 등을 가족 합의에 의하여 지분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마당에 있는 여러 마리의 물고기 중 한 마리를 달라고 하는 꿈 마당에 있는 여러 마리의 물고기 중 한 마리를 달라고 하는 꿈은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돈을 용저할 일과 연관이 있다. 많이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는 꿈 부동산, 동산 등이 흩어져 하고 있는 일이 잘 안됨 모과 한 캐를 칼로 여러 쪽으로 자르는 꿈 생산 및 주식에 투자한 것이 뜻밖의 허황을 맞아 두툼한 배당금을 받는다. 부모의 유산, 부동산 등을 형제끼리 나누어 차지한다. 밤꽃이 활짝 피어 꽃동산을 이룬 꿈 부동산, 생산, 농수산업, 식품가공업, 유통업, 무역업 등에 투자한 것이 사업 성과가 좋고 날로 권장하여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을 점유 확보한다. 웅덩이에 빠진 돼지 새끼를 건져내는 꿈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한 것이 별로 신통치 않다가 뜻밖의 허황을 만나 거금이나 목돈을 건지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등에 행제수가 있어 운수되게 하다. 잇몸에 검은 사마귀가 나 있는 꿈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 공직자는 증권, 부동산 계약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작고하신 어머니께서 불붙은 불쏘시계를 받는 꿈 작고하신 어머니께서 불붙은 불쏘시계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생각지도 않게 부동산을 얻는다. 잣나무를 심는 꿈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일이 있음 전답 위에 누일고치가 우글거리는 꿈 부동산에 투자하여 짭짤한 재미를 보게 된다. 행제, 재물, 물품, 돈, 먹거리 등 제복과 식복이 가득하고 행운이 온다. 죽은 소를 묻으려고 하는 꿈 집안의 환자 또는 우한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증권이나 부동산 투기에 실패하여 재물을 잃거나 사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죽은 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꿈 죽은 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꿈을 꾸게 되면 증권이나 부동산 투기에 실패하여 재물을 잃거나 사람을 잃게 된다. 죽은 소를 땅에 묻으면 집안의 환자 또는 우한이 생길 흉몽이다. 지렁이가 뱀처럼 길게 늘어나는 꿈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에 관련된 이득이나 기쁨을 얻게 된다. 지신벌기 놀이를 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이웃과 집안이 평안해지고 만복이 들어온다. 부동산에 투자하게 된다. 집마당에 탱크만한 곰이 꿈적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꿈 부동산, 주택, 아파트를 사두면 되기라고 건축과 개축을 하면 부자가 된다. 집터 위에 쌀 나달이 깔려있는 꿈 집을 장만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게 된다. 집터에서 용을 손으로 꼭 잡는 꿈 전다비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엄청난 이익금을 챙긴다. 빌딩, 압대회, 집 등이 생길 길지이다. 횡재수로 엄청난 돈을 손으로 거머쥔다.